누구야? 왜 저를 붙여있어? 이시카운의 희망들의 요원은 없지만 어디의 사람이야? 누군가 얻은 사람인지 답해! 그 목덩이 장대주되시오.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. 게다가... 이런 위험한 물건까지 버젓이 달고 다니던... 너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? 아, 이런... 너는 어떻게 지켜야 돼? 왜 이리 돼? 왜 이리 안 오지? 왜 이리 안 오지? 왜 이리 안 오지? 왜 이리 안 오지? 이리 안 오지?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를 죽이러 온 거야? 꼭 죽일 생각까진 없었으나 지금 누군지 그래버릴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 죽일 생각이 없는 걸로 치고 이 칼부터 거두고 얘기를 합시다 이 총부터 치우고 부탁을 하든가 말든가 알았어 알았어 셋을 셀 터이니 동시에 거두는 걸로 합시다 그럼 자 하나 둘 셋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미철반인 것 같은데 혹시 청보업자요? 인생을 참 구리게 살아온 모양이오 계속해서 목숨 걱정하는 것을 보니 시대가 시대이지 않소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아도 죽을 이유가 넘쳐나는 세상이니 잠시 후에 동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좋겠다 선수 좀 더 환ocapproche 이번엔 다 understands 집사 이쁘 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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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